할아버지, 할아버지들하고 이야기하고, 잠을 안자고 말이야. 학교 공부할 때도 다 빨리 먹고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잔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럼 빈자리네. 할아버지가 들어갔어? 할아버지를 잠자면 이리 데리고 오면 되겠네. 그냥 여기 위에는 그냥 이렇게. 할아버지들하고 그냥. 우이뚜리 벗고는 맨날 우이뚜리 벗고 다녀. 맨날 위뚜리 벗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고. 쟤도 하이리 하이리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고. 근데 여기. 근데 여기.